전군을 방하시다! 국문을 열어라! 아바나만께서 포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겠습니다. 끝장을 내야지요. 아버지다! 정돈선의 상상이다! 도광이가 밀번지서만 가지고 있다?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. 내 목을 가져가시게. 이방신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놓쳤습니다. 대비를 해야지. 이렇게 해보게. 형님! 형님 살렸어요! 불오해도 용서받을 죄도 없으십니다. 세저저 않겠소. 방원이냐? 방원이지시나? 이 개 돼지만도 못하는 것이라고.